하루 버티기 힘든 인생 랭가 탑 뭔 조합이냐 이거는 어 어 마셔 어 저 흡연 안해요 저는 입에 진짜 입에 담배 한 달이라도 된 적이 없어요 음 입에 한 대 담배라도 된 적이 없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담배 안 피느냐 하는데 담배 폐서 담배를 너무 아까워 돈이 왜 사냐 어서오고 개주작이야 뭔 입에 담배를 펴 어 솔직히 말해서 담배를 왜 안 피느냐 하면은 돈 그 담배 피울 돈이 너무 아까워 그게 제일 제일 크고 두번째로는 형한테 교육을 너무 빡세게 받았어 형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뭐랄까 이게 좀 강압적으로 기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막 담배 피우는 형이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나는 그때 당시에는 형이 나 진짜 죽일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아 담배 피우면 죽는 거구나 해서 담배 피울 돈으로 차라리 그냥 먹을 거 사먹어요 그냥 먹고 죽으래 나보고 그래도 담배 안 피워요 담배 피우는 너무 무서워 어머 담배 피우는 너무 무서워 어머 담배 피우는 너무 무서워 어머 잘 들어가야지 야 노랭아 너 그로 가다가 얻어맞는다 좋아 좋아 콜라 목요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라인을 빨리빨리 푸쉬해주는게 내가 한 매장 어이? 아 아야야야야 천천히 하자 아 이거 선일을 찍거든요? 내가 선일에 찍히면은 이게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어 그냥 뒤로 뺄게요 그리고 케이틀린 롤루 조합이면은 바텀은 개헬이기 때문에 어 야 뭐야 저거 뭐야 없는.. 없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쿠키 개미 먹었다 쿠키 아깝다 아까운데? 대포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대포 뒤에서 엄청 왔다갔다 거리네 자 롤루 조 콤보가 진짜 아파 어 2Q.. 2평 Q 콤보가 진짜 너무 아파 무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약간 살탈이 쎄다가 어 스페라 어서와라 은 또 다른 아이고 롤루님이 알아서 tiroilleski 정보인 라인 endpoint가chez 가자 아 룰루님이 알아서 죽으러 와주시네 오케이 이번에는 그거 찍었어 그 원래 내가 파기전차를 안찍었는데 파기전차를 바꿨어요 다시 파기전차 메타가 좀 맞는거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9등 결심을 매일 찍다가 파기전차 찍으니까 더 좋은거 같아 아까전에도 바울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좋았지 룰루가 천둥군주를 나가버리네 어 착각이다 이거 아 탑 갔다 올게 룰루야 형 리뷰해두고 대자연? 어 대자연 찍었어 그 부시 들어가면 데미지 올라가는거 얘기하는거지 좋구요 좋구요 아 시발 찍구요 대자연을 왜 찍었냐면은 이거 대자연 부시 들어가면 데미지 올라간다길래 돈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돈 300원 벌 바에는 차라리 미니언으로 그거 미니언 주고 사는게 낫지 않냐고 아니 미니언 1원씩 벌 바에는 차라리 대자연 찍어서 딜 조그매를 올려서 300원 버는게 낫지 않냐고 그래서 이거 가요 그 사람의 충고가 나에게 다 보여줬지 그래서 이거 아직 그렇게 엄청 좋은거 차이는 별로 모르겠는데 질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거 같아가지고 아니 사미다이버 할뻔에는 그냥 벗가가지고 이거 할라고 사미다이버하면 또 우리 이즈리아 찡찡댄다 이거 CS 먹게 해줘야 돼 우리 이즈리아도 먹으면 안된다고 좀 있으면 이제 브루타이밍 해가지고 와드 한 번 해줘도 안되는데 와드주기 애매하네 어 행님 어 어 왜 이렇게 피고 된거에요 수고했어요 어 괜찮아? 좋아요 어 룰루로 노플이었지 아까? 일단은 케이틀린 노플이니까 케이틀린 한 번도 따볼 만하겠네 그럼 룰루로 노플이parent 보이네 그니까 넣음 뭘 지내라 없음 뭐야 이거 재산 좀 L 나 새벽까지 나 방금 켰어 시야 다 먹어두니까 엄청 편하죠? 아이고 너무 똑같아 내가 근데 이즈률이 육이 아니네 아 미안 어 육 찍었다 이거 내가 뭔지 육 찍고 조심해라 야 리신이 모빌 가가지고 이거 싸움 지겠는데? 오 나이스 샷 정글도 잘해 정글 리신 좋아 빠박이 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뭐야 준형 뭐해 어 준형 아직도 군인이네 아직도 군인이네 아직도 군인티나는데? 머리 짧아가지고 나도야? 아직 우리 한달도 안됐어 우리 2주도 안됐어 아직 어 아직 방송중이야 우리? 너 오고싶다 와 목요일이랑 금요일 빼고 주말 빼고 목요일 금요일 주말 빼고 뭐하러 왔다고? 뭐하러 왔다고? 왜? 아 운동하러 왔다고? 어색해 헬스 다니네 이제 야 운동 열심히 해 나 좀 알려줘 어 오 준형 좀 자랑하려 전화했지 아 아 침 돼지새끼 이거 운동하니까 잘생겨졌네 아 웨일팟이 어서오고 아 웨일팟이 어서와요 아 웨일팟이 어서와요 잘못된 애도 있네 에이 에이 이거 싸우면 질거 같은데? 집 한번 갔다와야지 이제 좀 해보면 할거 같은데요 아 나 없구나 그 앞에 아 나 아 뭐 이 친구들 안 낚이네 아 어 이 친구들 안 낚이네 오 르블랑 꽤 잘 왔는데 어 자명이 어서 오고 나도 반갑구만 오케이 잘하는데 나이스 타나? 오오 아이고야 한번 라인 덮는거 지켜야지 Q는 2는 3개 찍고 아냐아냐 오지마 르블랑님 오지마세요 여기 핑화 지워지 이거 핑화 저거 보니까 저거 혼자 킬 딸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아 이거 쏠라리 가야겠다 너무 광역들 너무 아프거든 뭐야 뭐야 귀엽네 아 좋아 좋아 완전 다 깔아놨어요 블리신님 여기 핑화 풀려버리기 야 블리신아 불가 뭐하라 혼자 퉁당 너무 괜찮은데 엘리니아 도망가 와 게이드 롤르 너 좀 너 좀 너 좀 와 게이득 와 개이득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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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노전멸이면 말 다했죠 럼블urez 럼블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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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던 랄고 럼블멸 럼블멸 그렇게 사기 챔프로 끌으면 안되지 인마 오케이 저 녀석이 저 녀석이 널 괴롭히게 했어 저 겜년이? 저 겜 순위가 널 괴롭히게 했단 말이지 오케이 쟤 노궁일꺼야 와 맥걸렀네 전기계관을 공부하는데 하기 싫다고? 당연히 하기 싫지 누가 하고 싶겠냐 공부를 당연한거야 누가 공부하고 싶어해 근데 공부 한 번으로 이제 몇 년이 달라진거지 라고 나도 몇 번 얘기 들었지만 나는 공부 안했고 네 리신 쓸데없이 멋있네 리신 쓸데없이 멋있어 나이스샷 리신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밀어버렸쥬 너무 좋아 좋았어 타라! 이 시라 타라! 그렇지 클라리도 나한테 뽑아버리고 이 시라 타라! 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내 쓰레쉬 말고도 더 많은 영상들을 많이 원하던데 뭐 예를 들자면 말자 서폿이라던가 자이러 서폿이라던가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말자 서폿을 보고싶어하는데 형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셰프들은 아직 미숙해가지고 근데 자이라는 참 꿀을 많이 받았는데 자이라가 참 탁기여가지고 근데 꼭 자이라를 하면은 게임을 이길법 탄대 꼭 한탄에서 진단 말이야 못한다고? 보여달라고만 했잖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나 하는게 중요한거지 응 아 누울 시즌? 그래도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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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아아 저 마 딜디 셈프를 안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 그렇죠? 점프를 너무 늦게 하는거 도시 완전 망해버렸죠? 영혼을 먹으러 봅시다 아 추천한 지게찾기 형님들 추천하면 지게찾기 감사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와 탑렉 아 정말로 도망갈 줄 알았지 깔끔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추천만 지게찾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